자 천천히 그렇지 살살 방금 초반에 드라이브 엄청 세게 쳤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반대 바로 오는거 어떻게 칠거에요 천천히 하다가 내 자세 잡혔을 때 세게 쳐야 되는데 초반부터 세게 때리면 반대 못 뛰잖아 드롭이랑 이제 드라이브에서 커트 많이 드롭 대각 드롭 해도 되고 대각 드롭 만약 드롭이 뜨면 뭐해야되요 게임때 푸시 받을 준비해야겠죠 내가 드롭 떴다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 드롭을 내가 받을 줄도 알아야 돼 라켓을 앞에 둘 어깨 열고 분명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속도를 줄여버렸죠 어깨 틀면서 나가요 면이 이렇게 떨어져요 면이 이렇게 약간 떨어지지 않으세요 여기 앞에서 여기서만 쳐야 되는데 떨어지면서 팔이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저희 간절함을 좀 추가해서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렇지 턱 턱 하나 둘 자세 잡아놓고 하나 방금 말했죠 드롭이 뜨면 무슨 준비 그렇지 중간 중간 걸고 파 다 턱 턱 불구eng 이거 봐 Conclusав 도료 어헤어 1점 나이스 란,"댓댓댓댓댓댓댓디 이따가 되있어요? 아니면 양쪽 드라이븐인데 양쪽에 서서 한까? 오늘 양쪽 드라이브인데 드라이브 치고 대각 드라이브로 치면은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드라이브 또 쳐줄거에요. 만약에 커트하면은 또다시 반대 준비해요. 자 저한테 줘야해요. 다시 코스보고 확실히 정확하게 가운데 없어요. 다운드 없어. 그렇지. 다시 준비. 자 천천히. 그렇지. 살살. 방금 초반에 드라이브 엄청 세게 쳤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반대 바로 오는거 어떻게 칠거에요? 그렇죠? 천천히 하다가 내 자세 잡혔을 때 세게 쳐야 되는데 초반부터 세게 때리면 반대 못 뛰잖아. 자 준비. 살살. 토. 토. 오우. 너무 센스. 어 힘좋아요. 그렇지. 하나. 그렇지. 어 힘좋아. 하나. 둘. 하나. 그렇지. 걸고 파. 걸고 파. 다시. 스윙 짧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따라가서 잡아줘.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반대로 생각해.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걸고. 방향 보면서. 방향 보면서. 방향 보면서. 이거 봐. 백으로 잡아야 되는데 다 포핸드로 치죠. 자 포핸드. 백핸드. 다시. 포핸드. 백핸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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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짧게. 스윙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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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뛰어요. 다시. 시작.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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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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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고. 다시 준비. 하나. 오. 좋아. 하나 더. 하나. 오. 힘좋아. 둘.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움직여. 내가 가운데 주면은 가운데로 오면 돼. 가운데 주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 한 짓씩 바꿀게요. 드롭이랑 이제 드라이브에서 퍼트만 있어요. 드롭, 대각 퍼트. 대각 드롭 해도 되고. 대각 드롭. 만약 드롭이 뜨면 뭐 해야 돼요? 게임 때. 푸시. 푸시 받을 준비해야겠죠. 내가 드롭 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드롭을 내가 받을 줄도 알아야 돼. 그렇죠. 자. 기싸각이에요. 자 준비. 네. 어. 자 뒤에 물러놔 주세요. 자 준비. 기싸각으로 주면. 다시. 드롭 어떻게 배웠어요. 다시. 멈춰요 손목. 하나. 양쪽 드롭이랑 사이드도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중간 라켓 세우고 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세 잡아놓고. 하나. 방금 말했죠? 드롭이 뜨면 무슨 준비? 그렇지. 준비 다시. 하나. 따라가서.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커트. 다시 내려놓고. 다시 공격 만들어. 그렇지. 다시. 다시 공격 만들어요. 하나. 둘. 수비. 커트. 커트. 천천히. 내가 준비할 수 있게. 잘했어. 잘했어. 다시. 하나. 오. 방금 잘했는데. 다시. 하나. 둘. 천천히. 백으로. 그렇지. 선택해야지. 하나. 둘. 셋. 중간. 중간. 걸고. 박. 걸고. 박. 이거 봐. 점점 빨라지니까. 오. 1점. 1점. 나이스. 하나. 둘. 에이. 이거 이미 푸싱 맞았어요. 이것도 푸싱 맞고. 하나. 자세. 1번 자세. 힘들어서 이거 포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하나. 둘. 천천히. 오. 천천히. 라켓을 앞에. 라켓 앞에. 둘. 어깨 열고. 분명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속도를 줄여버렸죠. 어깨 틀면서 나가요. 자. 옆에 세. 라. 면. 정확하게 직선으로. 다시. 기다렸다가. 라. 기다렸다가. 라. 자. 자. 면이. 이렇게 떨어지. 면이. 라켓이. 착각 떨어지지 않으세요. 자. 준비. 자. 여기 앞에서. 여기서만 쳐야 되는데. 떨어지면서 여기 팔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저희. 여기서. 간절함을 좀 추가해서.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렇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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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개 더. 톡. 이건 축이야. 톡. 그렇지. 어깨 틀어야지. 어깨를 먼저 틀고 나가야지. 그렇지. 잘했어요. 다시 마지막. 어깨를 먼저 틀고 나가. 잘했어요. 자. 체력. 보충해서 다시. 자. 두 개 더. 아.